슈퍼마리오 3D 월드 좋아 잘 되는 것 같군 슈퍼마리오 3D 월드 뱌아우 하늘교류 카페같은데 마네트인데 와무가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다고요?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을 할게 슈퍼마리오 3D 월드 할거구요 송혜님께서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스트리머 분 송혜님께서 위호를 갖다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리오를 마리오 3D 월드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맞습니다 자 버튼 눌러서 시작하면 되겠죠? 패스 자 이거 없애버리구요 자 새파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뭐야 이건 아 이거 4피까지 가능하구나 4피까지 가능한가 보네 피치공주랄까 혹시 혹시 마리오로 해야겠죠 마리오 오예 마리오 타임 호호 호호 자 마리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오예 마리오 오예 마리오 칵 오오오 오오우 왠아나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 네 간식 뒤가 딱 보니까 잡혀가겠네 아 이거 피치먼저 누가 납치 중독증 환자 아니랄까봐 이거 제일 먼저 가네 제일 먼저 따라가네요 아 마리오 이거 앞을 안 보고 가네 저기 갇혀있는거야? 렛츠고 와우 야 이거 이거 근데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요? 잠깐만 Y가 달리는거야 YX가 달리는거고 B하고 A가 점프 오 여기 이런거 있군 오케이 아 이거 3D 영화에서 더 맞추기 힘들겠는데 오 뭐야 이거 진짜 캐주얼하게 잘만들었네요 진짜 캐주얼하게 잘만들었네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거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거야? 와 뭐야 이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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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니? 니한테 말 못보나? 바이더스3는 언제 하나요? 바이더스3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뭐시겠냐 정발이 아니여가지고 어제 제가 정발이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발이 아니더라구요 정발이 아닐 시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마리오 월드를 하겠다고 정발이 아니더라구요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죽여버려도 되는거야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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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거대 마리오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가라고 이거 고양이 마리오에서 바뀌어버렸는데 어? 벌써 1탄 깬 거야? 아 위유 엠엘 아니에요 위유 이거 빌렸습니다 게임기로 하고 있어요 TV에다가 아 제 TV래 어 뭐냐 모니터에다가 화면 연결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? 자 다음 스테이지는 여긴가 보네요 근데 이거 별은 별은 나 하나도 못 봤는데 별은 뭐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? 어우 야 이거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 이거 어렵네 이거 뭐 눌러야 된다는 거지? 여기?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! 와 씨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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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에 한번 다 들어와 볼게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 영재로 있는데 해보라고요 아주 좋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글이 아니여가지고 오! 오! 와! 죽을 뻔했다 아직까지 노다이로 잘하고 있죠? 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뭐야 껍질이 안 부서지네? 이거 뭐지? 이건 뭔데? 뭐야 저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둘 다 죽여버리고 아 시간 내에 둘 다 죽이면 별 나오는 거라고요? 도장 얻었고요 도장 도장 얻었고요 도장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별 하나 못 먹은 거 아쉽다 별 세 개 먹을 수 있어 아 위유예요 위유 아니 저거 어떻게 날아가라는 거야? 잠깐만 아니 이거 안 되는데? 아무리 봐도 아 네 아 BJ님 5천원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군 이거 스위치 아니고 위유예요 위유 네 현황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현황 할 수 있겠죠?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날아서 먹으라는 거야 저걸? 여기 뭐 있냐? 오잉 야후 스위치는 2021년 2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스위치는 2021년 2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스위치는 2021년 2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똑같은 게임 오 스태프 하나 찍었고 별 두 개 게임 잘 만들어놨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게끔 네 되게 캐주얼하고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리 고오 이리 고오 아 이거 고양이 쓰면 고양이가 최고점 옮는다고요? 오 야 야 야 렛츠고 별이 세 개 별이 많으면은 뭐가 비밀장소 같은 게 나오나?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야 아네 네가 좋아하는 상자를 하나 하나 고르면은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되는게 들어있을거래요 죽여버려 죽어버려 계속 때리면 뭐 안주나? 너무 잔인하고 저는 여러분들 작은 상자가 오를까요? 큰 상자가 오를까요? 어떤게 좋을까요? 마리오는 약간 작은걸 더 서운하는거 같은데? 작은 상자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작은 상자쪽에 좀 더 좋은게 있지 않을까요? 번호 확대로 신고했다고요? 어느 쪽이 좋을까요? 네 여러분들 큰 상자 작은 상자 어떤게 좋을까요? 이거 봐봐 얘는 이거 안 쳐다보거든요? 큰 상자 안 쳐다보는데 작은 상자는 쳐다봐요 네 작은 상자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거죠?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거죠? 큰 상자 큰 상자 큰 상자 큰 상자 뭐 있는거 같은데? 큰 상자 자 들어와봅시다 현황을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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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달려야돼 고양이가 됐네요 고양이 마리오가 어 뭐야? 오오 저렇게 되어있다고 보여주는건가보네 아 음악 좋네 역시 여러분들 일본게임들은 네 어 국산게임이랑 다른데니까 진짜 이런 말하기 별로 싫은데 확실히 일본게임이랑 국산게임이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아 아 일부있다 이거 뭐야? 아 오케오케오케 자 이렇게 다 먹으면은 별이 하나 생겼죠 뭐야? 별이 또 하나 더 있었나본데? 여기 오기 전에 별이 하나 더 있나봐요 별 찾아봅시다 저거 어떻게 잡아야되지? 어 죽여버리기 어 뭐야 아 여기 떨어져서 죽는구나 잠깐만 오오 나오 아 여기 별있네 여기 별있네 여기 여기 별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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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discarded bling 드러 아 먹힐거 다 날아갔네 제게 보니까 먹은거 날아가는구나 이거 주말 저녁 심 natomiast 물 와! 여기가 나와요! 저거 나! 이거! 저거 나! 저거 나! 여기가 나! 여기가 나! 아! 오케이! 얘네들 뭐 고양이들이야? 자 여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뭔가 구름이 있는데? 뭐야 이거는 와 잘 만들어놨다 켜날때까지 노방종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? 켜날때까지 노방종이죠 게임 재밌게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교재가 왔겠지? 안봐도 비디오긴 한데 이 친구를 어떻게 상대하라는거야? 이건 뭐 어떻게 날래? 날라야 되는 일인가요? 와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아 진짜요? 고양이 공주에서는 슈퍼맨 가능해요? 제가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맨날 똥개만 하다가 이런 갓겜하니까 또 신이 나네요 오이 오이 진짜냐구 스테이지가 두 개나? 여기서 조금 알려드릴 게 있대요 홈버튼 메뉴에서 설명서를 볼 수 있대요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대요 네 설명서를 보면은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꺼지고 나 안봤봐 설명서? 안봐 애기공룡들리 네 어제 솔직히 말해서 처음 했던 건 갓겜이었어요 처음이라 두 번째던 건 갓겜인데 아 뭔데? 아 이렇게 타야돼? 어허 L버튼? L레버 버튼을 갖다가 십자버튼? 버튼 오케이 알았어 달리면 되는거야? 아 잠깐만 저거 못 먹었는데? 아 잠깐만 저거 못 먹었는데 아 좋아좋아 잘 먹었구요 앗 안돼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공룡이나 수영도 하고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뒤로 못가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야 안돼 뒤로가 뒤로 못가네 못가네 잠깐만 와 씨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앞으로만 가냐 뒤로 안 가지는데 아 뭐야 이거 속도가 조절이 안돼 속도가 조절이 안돼요 자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다른 방법 알았죠 아 진짜 먹기 힘드네 일단 하나 얻었구요 오케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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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야 이거 근데 왜 아니 앞으로 너무 빨리 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너무 빨리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죠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공구관이 좀 짜증나네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공구관이 좀 짜증나네 hoping 피어 났어 오 오 오 오 아닌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상관없어요. 그냥 가시면 됩니다. 이게 근데 상관없는게 목숨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이제 진짜 피지컷 돌리겠습니다. 꺼 꺼. 꺼 꺼. 꺼 꺼 꺼. 오케이 좋아. 잘 갔어 잘 갔어. 먹어야 돼. 와 저거 왜 못 먹어. 어이없네. 어이없네. 암마. 이게 너 맞아야겠어. 맞아야겠어. 자 좀 때려주고. 어 여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. 자 하나만 더 먹으면은 목숨이죠. 아 안녕하세요. 아 금색링 보니까 슈퍼.. 슈퍼맨 육사요? 아 뭔지 알 것 같아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춰발. 여홍. 훠. 여홍. 유아. 여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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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는 어딨는지 찾지도 못했는데 어 저기 지금 헬프하고 있죠? 저 밑에는 뭐지? 일단은 여러분들 이 동굴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 동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여기? 오 여기도 거기야? 아 이런 쓰레기를 해주는 거야? 아니 무슨 움직일 때마다 세이브를 해야 돼? 이번에는 조금 아쉽다 어디 어디 들어왔다 나올 때마다 세이브를 해야 되네요 자 여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Here we go! 잠깐! 자 이번엔 비치공주로 한번 해보자 Let's go! Let's go!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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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홍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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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 Agora o 호우! 여기가지고 오오 오오 뭐야? 피치공주도 이걸 쓸 수 있는데?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 어딘가에 비밀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? 아 능력치가 달라요? 그래요? 역시 저기 뭔가 있던데 자 잡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와 백타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? 아, 네, 그렇죠 아, 네, 그렇죠 여기로 가야호 확실히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놓은 형이라 그런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지? 이런 것 같아 저에게는 제 willen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도망친다 뭐지? 확실해 도망친다 꼭 못 가고 고고 아 괜찮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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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! 둘이 둘이 브라모랜드하고 비교하면 어떠냐고요? 아니 이거 둘이 브라모랜드하고 비교를 한다고? 진짜 너무 카네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브라모랜드도 물론 갓겜이긴 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 않을까요? 둘이 브라모랜드가 갓겜이 아니라고 하는거 아닙니까? 다만 지금 마리오하고 비교하기엔 좀 체급차이가 좀 난다 오케이 3개 다 얻었어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지?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지? 오호 근데 어 그거네요 여기서 피치공주 안잡혀가네 하도 피치공주만 잡아가니까 이제 다른 애 잡아가고 피치공주 안잡아가네 피치공주 이미 네 어 이미 사귈대로 사겼다는건가? 오호 지금 새여친을 만들려고 저렇게 지금 네 어 피치보다 훨씬 더 작은 네 로리 여캐를 갖다가 잡아놨죠? 오 오 왓더 어느순간 마리오 스타코인 모으는게 빡시다고요? 그래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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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돼? 아니 진짜 이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오 너 어떻게 먹으라고? 점프가 안 되는데? 아 점프가 안되는데? 하 오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저쪽에 있구나 조금도 하나 있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어떻게 와야 돼? 아 어렵네 이거 핫! 오케이! 성공! 아 이게 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기계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시야를 모았어 초록색 코인들을 어 스타를 갖다가 많이 모았죠 자 이제 첫 번째 월드 보스 아 스탑코인을 스탑코인을 갖다가 10개 이상 모아야지 잠금해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어 이거는 또 뭐야? 이거는 처음 보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먹으러 가자 네 이거 한글판 없을걸요? 한글판 없지 않아요? 아 진짜요? 초록색 배우 다 모으고 스태프 다 모으고 스테이지 전부 다 깃발 매니에 찍어야 된다고요? 아 스테이지 전부 다 깃발 매니에 찍어야 된다고요? 스톤프 이게 가능해요? 끔찍한 adequcony 범u의 비가 적금은 끝 뿜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? 어? 수퍼 수퍼 조치 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해 오케 오케 오케이 오프오케 야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스탬프 다 모으고 스타코인 다 모으고 이러려면 도대체 이거 꽤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? 오늘 시키는 걸 일단은 일단 머리 꼭대기에 찍은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죠? 아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구나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하나도 못 찾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제가 더 좋아하지 못한 데 뭐오지 음? 몽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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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에 있으려나? 어 저기 하나 있네 아! 와! 아이씨 탈난 자식 뭐하는지 아이가 오오 깜찍이야 밑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여기 여기 아래로 가면 있다고요 여기 아래로 가면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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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가면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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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어떻게 보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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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못 올라가는데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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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요? 어 일단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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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어?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? 뭐지? 어?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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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로 가면 도와주겠구나 아 저게 꼴이야? 아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? 죽여버려 어 여기 왠지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네들은 아까 잡았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필요없고 여기로 들어가면 뭐 있지 않을까? 나머지 하나는 어딨을까? 설마 이 밑에 있나? 어? 아 ½ 각자의 쇄 불법 호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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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켜낭이야 미션 받았어? 아니요 이 게임 게임기를 갖다 빌려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깨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켜낭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영재로도 있어요 영재로 근데 어 뭐냐 송혜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막을 갖다가 어떻게 넣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 좀 알아내고 근데 이거 머리 꼭대기 찍었다는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? 어떤게 꼭대기 찍었고 어떤게 안찍은건지 모르겠는데 머리 꼭대기 찍은거랑 안찍은거랑 차이를 모르겠네 자 여기도 깨야되거든요 자 여기도 깨야되거든요 영재로 와모님이 좋아하시라는게 왕관표시 뜨는게 완벽 왕관표시는 피치 아닐까요 피치? 피치여가지고 왕관표시 아닐까요? 피치여가지고 왕관표시 아닐까요?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 같은데 피치여가지고 왕관표시 피치여가지고 왕관표시인거고 또 아닐까요? 저 똥대기 저 똥대기 뭐있어요? 여기는 어디서 먹어야됬까? 여기는 어디서 먹어야됬까? 여기는 못찾겠네? 너를 못찾겠어 풍부? 공부를 있었 corner 발전 붙영%, 으으으으 즈으 하나는 아, 하나는 여기, 여기, 여긴 어딘지 알겠지? 하나는 어딘지 알겠지? 하나는 여기죠? 숨은字,self, unfor! 안돼 Tawa 잠깐만!!! 여기 이거 다시 할 수 없어? 자 pron интер affairs 호스를 돌아갈 수 없네 어? 잠깐만 코스를 돌아갈 수 없네 오오 기타하게만 돌아갔어 오 코스 나갈 수 있네 이거 마리오로 바꿀게요 동굴이 있었다고? 자 동굴을 잘 보면서 갑시다 동굴이 있었대요 동굴이 지나면 난 다음에 죽을래 아 죽겠다 죽겠다 동굴이 지나면 난 다음에 죽을래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다 동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요? 네 별은 없네요 난 별을 원했던건데 별이 어딨을까요? 드라마 로아 오오오오 아 뭐야 이거 저기 있다 저기다 근데 이것이 바로 네 외무의 직관 갤륲 asks 바로 여러분의 게임화로서의 직관입니다 아 저기쯤에 있겠구나 하고 딱 느끼는거에요 몸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거에요 아 저쯤에 저쯤에 있겠구나 하고 근데 중요한거는 먹기가 힘든데 다른건 상관없는데 먹기가 힘들어요 쭈어 안 돼 안됩어 이 쭈어 압농 이 쭈어 압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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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구요 궤 좋아 다 먹었죠? 스탬프 어디 있어 스탬프 스탬프 어딘지 찾아야 돼 스탬프 스탬프 어딘지 못찾았구나 아 스탬프 여기 있구나 찾았구나 이거 위유에요 위유 위유게임 자 고양이들 고양이들 아하 아하 It's me Mario 호호 호호 왕관 표시 안 뜨죠? 왕관은 그냥 피치공주여서 왕관인거고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 머리 꼭대기에까지 그거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마지막에 클리어할 때 기팔 뺀꼭대기에서 잡아야 되는 거 그거는 포함 아닌 거 아니에요?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킬리프터인 거 같죠? 안 들어가냐? 이비고 자 첫 번째 쿠파모스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벌써 간지 한 시간인데 월드일보스야? 앞으로 길이 왕막한데? 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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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många 아름다워 하는 중 요叫 자 이거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천으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음악이 무서웠는데 여웅전사 음악 같네 왜 이렇게 웅장해 음악이 무서웠어요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잘When 게임자 게임야 게임 자 이쪽으로 잘 먹어주고 이제 시간 늘려주고요 시간 아 식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